라이프웨이브 수당받을 은행계좌 모바일 실명인증 방법입니다. www.lifewave.kr로 접속합니다. 본인의 회원번호와 패스워드인 비번을 입력합니다.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마이페이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정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명인증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7개 숫자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은행계좌 실명인증이 되었습니다. 라이프웨이브는 주마다 마감을 진행하며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주 월요일 오후 2시까지를 한 주로 정합니다. 미국 서머타임 기간 동안에는 월요일 오후 3시부터 다음주 오후 2시 59분까지 시간이 조정됩니다. 주마다의 마감 후에는 커미션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주말을 거쳐 다음주 목요일에 지급됩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후 3시 50분까지는